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2절에서 창의 회장 인사대회 분께 훌쩍 2절이 벌써 지나가버렸고요 제가 대학원 입학에서 오늘 제일 기분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이제 이무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으세요 저는 20대 원회가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우리 어르신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이유로 앞두고 안쪽으로 보이시고 대신 또 운영 중에 상처받고 섭섭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아 잘 골려야 하는 과육에서 나오고 싶다는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도 이지아리에서 보고 싶다 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 하나 더 또 띄니어 더욱 이렇게 박수도 받으러 가신다면 뒤에서 보색되는 10대 4국, 동장님한테 우리 10시대 원회의 강무들을 가h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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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